영상편집 아버지 뭐 먹을까? 아버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대안이가 그럼 아침 준비해봐 민국이가 그릇 꺼내봐 자 이거 놓기 자, 그릇 꺼내봐 아빠, 되게 왜 안 돼요? 사과 꺼낼게요 집게를 이렇게 둘러봐요, 대현이가 난 사과 꺼낼게요, 아빠 사과 꺼낼게요, 아빠 사과 꺼낼게요, 그렇지 이제 그릇에 담아야지 사과 물로 씻어야지, 틀고 손 올리고 틀고 올려, 씻어봐 야, 여기야 가는 거예요, 아빠 야, 여기야 가는 거예요, 아빠 야, 여기야 가는 거예요, 아빠 공격하면 안 돼 아니야, 사과 싫다 공격하면 어떡해 야, 대현아 완벽하게 나눴네 어? 우와 자, 이제 조심히 두 손으로 해야 돼 우유는 야, 아침 준비도 잘하네 자, 이제 뚜껑 닫아야지 마마 터였다 마마 터였어 아버지 됐어요 다 씻었어요 다 씻었어요? 네 아빠, 이거 하는 거 알잖아 아버지,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럼 들어봐요, 둘 수 있어요 여기가 낙지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빼야지 그렇지 그렇지,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빠,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ckem 베랑 터를 토 저 돈 우리를 깨instrument 아버지, 인사까지 깎아주세요 알았어요, 깎아 줄게요 아빠,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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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담아야 해, 여기 담아야 해. 내 이쪽에 있는 거는 내가 아버지, 내 쪽 껍질에도 영양 많아요. 배추를 껍질째 먹는 거예요. 껍질째? 응. 음, 맛있어. 커피 다 됐다. 먹을지 마. 여기 앉아야 줄 거야. 자, 이제 앉으세요. 민국이하고 만세 앉으세요. 언니, 내가 요리사예요. 어, 대한리가 요리사예요? 네. 자, 민국이 앉고. 나의 딸 조회쇼. 자, 만세 자리 앉아야지. 만세 자리에 또 돌려야겠다, 내가. 만세, 또 빨리 하면 내가 줄 거야. 만세, 또 빨리 하면 내가 줄 거야. 그렇지. 애는 날 먹은 많은 거 줘. 내가 많이 줘. 자, 앞갈기 해야지, 앞갈기. 태연아, 앉아. 이것도 많이 따였어. 태연아, 앉아. 태연아, 앉아. 태연아, 태연아, 태연아. 이거랑 우유 향 많이 따였어요. 아이고, 아침도 이제 스스로 먹는 거야? 최고! 대한민국 맛은 최고! 이제 밥상도 스스로 차리고. 아, 정말 기특하다는 말이 모자라. 맛있어. 네, 어르신보니 Thats Lewis. 고려주가 USC, 분주가威, 마치 master. blind sector. 수박이 46部分 떡볶이 44 axle. 구 commissions 들어올ή합니다. obliter 수 있는 가리и. obliter 수 있는 가리, 순서. 연 carne 기 Spec. 정작이 정정이 남자도 한 사라진 미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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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 이렇게 왜 씨 있어요? 모든 과일엔 다 씌 있어요 아버지 오늘 파인애플식이 없어요? 파인애플? 그리고 보니까 파인애플은 씨가 없네 파인애플은 씨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파인애플은 씨가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가 아니라 수정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